네 고생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적응이 안되네 사진 쓰고 있다 사진은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긴장되고 어제까지는 그냥 첫 소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유입품 입으니까 이제야 좀 많이 실감되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이라도 되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밖에 없고 만약 게임을 뛴다면 또 빅버드에서 하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 때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는데 또 중요한 경기 때 오다 보니까 뭔가 좀 부담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